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가려울 때가 있어요. 많이 괴롭더라고요. 생각보다 정말 피가 날 정도로 가려웠어요. 나이 먹으면서 체질이 변해서 이런 거. 식습관도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. 병명이 원인 불명. 가려움증은 충분히 어떤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다. 가슴 한번 열어주시고. 저한테 효과가 100% 난 거를. 느끼는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. 이런 기적 믿거나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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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